불가능할 것 같던 희망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시작해 이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시아를 넘어 남미까지 전세계 11개국에서 400만 고객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 동종업계 국내 기업으로는 단연 1위로 우뚝 서고 해외 수출을 통해 2017년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 2009년 창업 이래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며 2017년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끝없는 고공성장을 이어오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기업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리빙, 패션, 가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 해모임은 동종업계 단일 품목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역시 3년 연속 매출 1위를 자랑하였습니다 2017년 새롭게 출시된 애터미 앱솔루트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경이로운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이용하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애터미 안에 있습니다 애터미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대중명품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과 이익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합니다 애터미의 글로벌 허브 전략인 GSGS는 국경을 넘어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제품을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전세계의 이로운 유통 전략입니다 GSGS 전략을 통해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미처 알지 못했던 글로벌 메스티지 제품들을 애터미를 통해 만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터미 성공 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라인과 스폰서 또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리더 간에 부담이 되는 경쟁 대신 재심 합력의 공생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애터미만의 협력 성공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정직함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정선 상략의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한 애터미에는 특별한 3대 문화가 있습니다 첫째, 원칙 중심의 문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고객과 회사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동반 성장의 문화 애터미는 협력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사가 오로지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선순환의 동반 성장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의 문화 기업의 뿌리는 사회이며 기업과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은 나눔에 있다는 인형을 바탕으로 보다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 애터미와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